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율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곡 땅이 어느 곳인지 곡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스, 메세 그리고 두발의 왕인 곡이 이끄는 연합군이 바사, 구수, 붓, 고멜, 도갈마 족속들과 함께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곡 연합군이 수많은 군인을 이끌고 불시에 침략해 옵니다. 그러나 곡이 침략하려는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재건 공동체로 그들은 성벽이나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없이 평안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직접 옹과 재앙을 내리시며 곡의 연합군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온갖 재앙을 직접 내리시며 곡의 연합군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담과 같은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첫째,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모든 생명체가 떨 것입니다. 셋째, 산, 절벽, 성벽 모두가 무너질 것입니다. 넷째,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입니다. 다섯째,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곡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후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사용할 뗄감을 전리품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곡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며 절망에 처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심으로 곡의 모습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이나 뗄감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곡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곡의 연합군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곡의 연합군은 온 땅을 덮치며 모든 것을 날려버릴 광풍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살기 등등했던 곡의 군사들이 엎드러지고 그 죽은 자들의 무기를 모아 뗄감으로 썼을 때 무려 7년 동안이나 불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의 연합군을 친히 무찔러주심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징계와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먼저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해 주신 회복의 약속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민수기에서 알려주신 아론의 축복과 같은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55일 에스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거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올해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의 일일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돌아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쩌게 내정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여움이 네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요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키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요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의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화를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밑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요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요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요하의 말씀이니라. 돌지하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업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요하의 말씀이리라. 그날의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몽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요하의 말씀이리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문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오. 성업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화살의 살찐 짐승 곧 순냥이나 어린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요하의 말씀이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요하,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요하의 말씀입니다.